오케이 그래서 일단 읽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한 명씩 그냥 읽으면 돼요 시험지 시험지 ㅎㅎ. 오케이 그냥 읽기면 돼 뭐라고? Follow 그 다음 Must 응 Leash인데 Leash 그 다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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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w 그 다음 어 이거 Own Own 그 다음 Protect Protect 뭐라고요? Protect 그 다음 계속해서 Be on a leash 그 다음은 Be on a leash Be on a leash 그 다음 계속해서 Tag Tag 그 다음 Safe Safe Address Address Right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Other 그 다음 그 다음 Signal 응 Signal 다 같이 Signal Signal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Enjoy 그 다음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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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ffic 트라픽 다 같이 Traffic 트라픽 트라픽 그 다음 트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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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끼리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는거에요? You are trash 그 다음 그 다음 트러스 응 그 다음 그 다음 음 됐고 이거 어 어차피 땐 응 다 같이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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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Accident는 앞에 있는 A C가 Acc Acc C R가 C Accident 뭐라구요?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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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이븐 디라벌 다시 트라이븐 트라이븐 오케이 그 다음 Black Laws 다시 Black Laws Black Laws 발 eh 그다음에 그 다음 계속해서 Inc. 트라이븐 이고요 뭐 됐네요 특히 어려운 단어는 별로 등장하지 않는군요 그렇구요 은하이 쾌제 다섯꺼내 놔야죠 그 다음 그래서 옆사람도 악도 닳겠는 것들을 같이 비교하면 돼요. 네가 닳지났다, 내가 닳지났다. 근데 이 문장의 뜻이 무엇? 자, 이렇게 한조야. 한조, 한조, 이렇게 세요 한조. 네가 되게 좋아하네요. 네, 그래서 좀 이따가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의 뜻이 뭔지, 두 번째 문장의 뜻이 뭔지 각 조별로 물어볼 거예요. 네, 이거 사전 찾는 거 아니었죠? 네, 사전 찾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 숙제를 했으면 오늘 자기가 사전 찾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자기가 추측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진짜 뜻하고 비교해서 뭐 맞았는지 치면 다 알죠? 네, 하세요. 네, 옆에다가 이 문장은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게 맞아.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난 끊어할게요. 아니, 잠깐만. 네. 아니, 이제 찾고. 하자, 숙제를 적어야 돼요? 네, 숙제를 적을 필요가 없고요. 합의를 하세요. 문장의 뜻이 뭐다라고 합의를 하세요. 맞아. 아, 그를 그렇게 꼽고 대신 희리키는 게 되니까. 네? 아, 개인으로 가서? 법들이다. 법들이다. 뜻을 얘기할 땐 뭐 법이나 법들이나 별 큰 관계는 없어. 아니, 법은 규칙이. 이걸 법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오면. 일단은. 법은 규칙이. 법은 규칙이. 아! 근데 그러면. 이게. 법은 규칙이. 자, 이건. 재신하고. 갑자기 법은 규칙이. 절실해졌어요. 왜 이렇게 절실해졌어. 야, 이거 내가 풀어.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내가 했잖아. 이거 뭐라 했잖아. 내가 했잖아. 이거 했잖아. 이게. 야, 이씨.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 아니야? 너가 늦겠어. 야, 이씨. 야, 이씨. 싸우진 마. 희h. 그래서 해야 되지. 그럼 여기 딱지 이렇게 필요 없어. 근데 이게 여기에 있는. 뭐 찍어? 이게. 이거. 이거. 가 뭐 숱된다 뭐야. 로즈알이 필요 없는 거잖아. 로즈알이. 그러면. 로즈알이. 선생님이 뭐 숱되지 뭐죠? 뭔가 태어나도 같죠? 근데. 규칙이야. 어? 규칙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의 문장. 하필 원래는 이거잖아 펠로우가 뒤줄인다 따라가면 에브리완 머스트 펠로우는 그래? 그러니까 그렇고 모두가 이거는 이거 쌍기로 안 해? 지켜야 된다 1만 아냐? 버즈는 에브리완 이거 안 해? 아 우리 큰일났다 나 이제 선볼법 가죽을 가죽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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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있게 나 이제 이게 이걸 돼야? 나 하는 거 몰라 근데 이거 진짜 좋아 4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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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s 4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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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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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글쓴 사람은 누구래요? 그래서 글쓰는 사람이 누구고 메리벳 벨트 그 다음에 그림 그린 사람이 제이센 덕 메리벳 벨트는 몇 번 봤고 이 작가는 몇 번 봤고 제이센 덕은 처음 보는 사람이네요 놀아부트스 다시 로자 룰 로자 룰 That everyone must follow 로즈 프로텍 피플 And the things they own 로자 룰 로자 룰인데 룰 룰인데 어떤 룰이래요 That everyone must follow 해야 할 그 다음에 로즈가 뭐 해준대요 로즈가 프로텍트 해준대죠 무엇을 프로텍트 해준대요 People and the things People and the things The things는 the things인데 어떤 the things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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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everyone must follow That everyone must follow Laws protect people and the things They own 다음 쪽입니다 그렇지 A law says Bud must be on a leash When we walk The law helps keep Bud and others 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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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누가 뭐하는데 All law가 says 안 되죠 그렇죠 뭐라고 says 안 돼요 Bud must be on a leash 해야 된다고 언제 When we walk 할 때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뭐한대요 The law will help said no 뭐하는 것을 Keep Bud and others 를 어떤 상태로 Safe한 상태로 The law said Bud must be on a leash When we walk The law helps keep Bud and others safe 그니까 이트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Bud Bud이죠 Bud 그니까 Bud 가 아니고 Bud 오케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잠깐만 이게 이 중 없어야 돼요 이 글 작가가 문법을 좀 틀렸어요 그렇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문법을 틀리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그걸 잡아냈죠 잘못 적당으로 그니까 오늘까지 말해드리고요 어찌 Allah said Allah said But must wear a tag But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With our address on Allah said Allah said But must wear a tag But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With our address on 다음 줄 The law helps people know Where Bud live Where Bud live If his love If his love 언어가 세서 한대죠 그렇죠 뭐라고 세서 한대요 But must wear a tag Tag은 tag인데 어떤 With our address on 인텍은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뭐하는데 그 다음 줄 The law helps 누가 뭐하도록 누구를 누구를 할 수 있네요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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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Where Bud lives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조건이라면 If Bud Is Lost 감을 못 잡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 잘 모르겠죠 몇 번 해봤다고 좀 더 해봐야 한 번 더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All of says All of says But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But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The law helps people Know The law helps People Know Where Bud Live Where Bud Live If his love If his love Okay 다음 줄 All of says He Have to Ride a Special seat In cars The law helps Keep his Safe You know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도 되나요 바쁜 것 같네요 읽겠습니다 All of says All of says Kids Have to Ride in 아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In cars The law helps Keep his Safe The law helps Keep his Safe The law helps 전번하고는 달리 여러분들 생략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써봤어요 관로에서 관로에 있는 것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요 쓰는 게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좋은데 여기는 생략을 많이 해드리면은 첫 번째 줄 누가 뭐 한대요 All of says 뭐라고 새던데요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집에서 어디서 In cars 에서 로가 세에서 하시기를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집에서 아니 어디서 In cars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네 네 네 Baby seat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The law 가 헬스 한대요 The law 가 헬스 한대 무엇을 헬스 해주는데 Keep kids safe 하 음 음 음 자 음 이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끊어 읽기가 막 여기 무조건 끊어야 돼 이런 거 여기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뭐 이해가 되면 굳이 안 끊어도 되고 뭐 이해가 되면 굳이 안 끊어도 되고 뭐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 끊어도 되고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날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All of says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All of says Kids have to ride in special seats in cars The law helps keep kids safe The law helps keep kids safe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글조 All of says We have to wait for work signal before we process read The law helps keep us safe from passing cars 다같이 읽어도 될까요? 네 다같이 All of says All of says We have to wait for work signal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Before we cross the street Before we cross the street The law helps The law helps Keep us safe Keep us safe From passing cars From passing cars All of says 누가 뭐 한대요 All of says 안대요 뭐라고 세지 안대요 So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해야 된다고 언제 Before we cross the street 자 끊어 읽기는 규칙이 첫번째 규칙이 뭐였더라 문장에서 대해준다 뭐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헌혈니까 주호와 동사참는거 같네요 그 다음은 몇가지 문장한테 몇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손을 읽기를 하려면 일단 이게 대충 무슨 뜻인거 같다가 일단 되야되는거에요 그냥 정확하게는 몰라서 이게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거 같애 이게 되야돼 그래야지 누가 뭐한다든지 찾구요 그 다음에 누가 뭐한다든지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뭐해야되죠? 문장한테 몇가지 질문을 던져봅니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서 아 이 부분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 부분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것은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붙어있기에요 그리고 여섯 가지 질문이 다 들어있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만 들어있을 수도 있어 민장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민장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우리말과 영어에서 다른 규칙이죠 아까 전에 세 번째 규칙이 나왔던 거 보면 여기에 이 부분 아 이 부분이 아니구나 여기에 보면 Allah says blood must wear a tag with our address on 할 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죠 그렇죠? with부터 on까지 이렇게 했죠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말에 절대 안 일어나는 위기죠 어디서 어디서 꾸미는 위기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위기죠 태그는 태그인데 어떤 태그? with our address on in 태그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끊어있게 세 번째 규칙은 우리말과 달리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걸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는 걸로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양글로 지나가겠습니다 알았지 아 안 했군요 이거 그 다음 부분은 누가 뭐 한대요? The law helps 해줘요 The law가 help 해준다 무엇을 help 해준다? To keep us safe from dancing cars 하는 것을 누가 오케이 여기서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Allah says we have to wait for a walk signal before we cross the street 오케이 오케이 자 초등부인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소리돼서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영어보다 The law helps keep us safe from passing cars The law helps keep us safe from passing cars 오케이 아이고야 그 다음입니다 Allah says bike riders must follow traffic laws The law helps keep bike riders safe coming 그렇지 Allah says Allah says bike riders must follow traffic rules like traffic laws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The law helps The law helps keep bike riders safe keep bike riders safe 어? 그 다음은 누가 뭔데요? Allah says 안되죠 뭐라고 says 안되요?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쵸? 그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 누가 뭐 한대요? The law helps 안되요 또 누가 The law가 뭐 해준다? helps 해준다 무엇을 keep bike riders keep bike riders safe 어? 이것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고 읽습니다 Allah says Allah says Allah says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Allah says bike riders must follow the traffic laws and the law helps protect us if we have an accident if we have an accident 어? 끝 문장 누가 뭔데요? Allah says 뭐라고 says 뭐라고 says 한대요? bike riders must wear a helmet 해야 된다라는 구 언제? when they ride 그 다음 줄 누가 뭐 한대요? The law helps 세준대요 무엇을 help 세준대요? protect us 하? 응가세 네 무조건 그런게 아니고 어떻다면 if we have an accident 하자면 어? 이걸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무조건 protect us 해주는게 아니고 if we have an accident 하는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protect us 해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Allah says people shouldn't take flowers in the park the law helps more people into the flowers 어떡하지 Allah says Allah says people shouldn't take flowers in the park people shouldn't take flowers in the park the law helps the law helps more people enjoy the flowers more people enjoy the flowers 오케이 누가 뭐 한대요? Allah says 안대요 뭐라고 says 한대요? people shouldn't take flowers in the park 해야 된다라는 구 그렇죠? 하나 둘 누가 뭐 한대요? 다다 다다 help 세준다 다다 누구를 help 세준대요? more people 더 help 세준대요 원피플이 뭐하도록 enjoy the flowers 하도록 헬프 이 문장 나중에 끊어저 때 얘기할 때 왜 초 이 문장의 구조가 뭐에요? 라고 생각이 됐고 다다 원피플이 뭐하도록 다다 원피플이 뭐하도록 더 더 원피플이 뭐하도록 enjoy the flowers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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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ah says people shouldn't pick flowers in the park. Allah says people shouldn't pick flowers in the park. shouldn't pick flowers. shouldn't pick flowers. The law helps. 아, 참 빈이 맞으니. The law helps more people enjoy the flowers. The law helps more people enjoy the flowers. 하나. Allah says people should put their trash in trash cans. The law helps keep the park clean for everyone. Allah says. Allah says people should put their trash in trash cans. People should put their trash in trash cans. The law helps. Keep the park clean. Keep the park clean for everyone. For everyone. 어? 누가 뭐한다? 어로가 세자 한다. 뭐라고 세자 한다? 페퍼 시즌을 put their trash 어디다가? In trash cans. 가 봐. 누가 뭐한다? 결로가 help 세자 한다. 무엇을 협소해 준다? Keep the park clean. 왜 때문에? For everyone. 어? The ones that people should put their trash in trash cans. The ones that keep the park clean for everyone. 이렇게 지나가도 되겠죠? 그렇지. The ones that people should put their trash in trash cans. The ones that keep the park clean for everyone. 1, 2, 3 Everyone stays safe Following the laws helps Following the laws helps Everyone stays safe Everyone stays safe Following the laws helps Everyone stays safe 첫 문장, 누가? Breaking rules 그렇죠, breaking laws 하는 것이 뭐한다? Game get 한다 Game get 한다, 누구를? You 어디다가 Into trouble Breaking laws Can get You Into trouble You are in trouble 그 다음 주 누가 Following the laws 하는 것이 뭐 해준다? Help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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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도록? Stay safe 하도록 어? Follow 이거 한 번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Breaking laws can get you into trouble Breaking laws can get you into trouble Following the laws helps everyone stay safe Following the laws helps everyone stay safe 계속 책이 끝나네 오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어 귀찮아